안녕하세요 검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8만6천원까지 왔다 시장을 한번 봐주세요. 일단 시장은 조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약간 좀 수요일 날 선거가 있죠. 수요일 선거가 있고 또 그 선거 지나고 이러는 기간 동안 미국의 cpi도 나올 거고요. 또 이번 주에 ppi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연준 인사들이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죠. 저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준 총재는 지난주에 금리나 올해 한 번 할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주말에 미셸 보호만 연준 이사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잘 이게 안 잡히거나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좀 끌어내리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 연준 인사들은 향후에 나올 지금 cpi나 ppi 예상치도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하면서 이란이 보복을 천명했었죠.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란하고 정말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호르무지협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봉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선거 지나고 cpi 나오고 그렇게 되면 좀 불확실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서되는 국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목요일 옵션 만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거를 지금 뭐 바로 여기서 이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22평선을 아래로 지금 살짝 깨긴 깼지만요. 여기서 변동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좀 밀렸다가도 좀 반등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겁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차트도 보게 되면요. 코스닥은 62평선까지 좀 하향 이탈한 모습인데 그 아래 보면 지금 860 정도로 끝났죠. 그 아래 850이라는 지지선도 있고요. 또 그 242평선 있는 자리 840이라는 지지선도 있으니까 일단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하락한다면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내일은 주식 사기가 조금 꺼려지는 날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기회에 우리 시장의 핵심되는 종목들 지금은 AI로 인한 변화들 이런 걸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들 이런 쪽이 중심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종목별로 조금 과하게 조정받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별로는 좀 노려볼 만한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지금 제가 엔비디아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게 한 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맨 아래 보시면 이 아래 여기 33일 입행선 보세요. 이게 33일 입행선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요. 엔비디아가 33일 입행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 사실은 엔비디아, 그죠? 그 다음은 TSMC, 그 다음 SKI닉스, 그 다음 한미반도체 이 체인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 체인이 좀 헝클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33일 입행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나와 이 밸류 체인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감안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한번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보세요.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인데 이거는 보시면 아래쪽에 이게 11일 입행선이에요. 여기가요. 이게 11일 입행선입니다. 이걸 조금 조심을 하세요. 왜냐하면 11일 입행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아래가 21일 입행선이 있잖아요. 이게 20일이에요. 이 객이 많이 벌어지겠죠. 지금 11일 입행선하고 21일 입행선 이 객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분들을 좀 챙기세요. 여러분들 반도체 수익이 많이 나시면 좀 챙겨두라고요. 그냥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한번 챙겨놓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챙길 필요는 없고요. 수익 난 거 챙겨놓고 기다렸다가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좀 멀리 내다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짧게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내일 제가 맹인들의 복귀에서 삼성전자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룰 거니까 내일 5시 맹인들의 복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야인시대에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그렇게 검색해 보시면 딱 뜹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혹은 라이브라고 돼 있는 탭 그 탭을 클릭을 하시면 방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것들을 올려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또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 02325-8200번 02325-8200 좀 더 자세하게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전화가 좀 더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종목 바로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을 올려주셨습니다. 23만 1486원 꼼꼼하게 적어주셨네요. 자 비중은 10%시고요.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뭐 매수가를 보게 되면 벌써 매수하신지가 최소한 작년 정도에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올해 초 아니면 작년 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벌써 매수하신지가 단기가 아닌데 단기간에 수익을 원하신다고요? 자 이런 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산 주식은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를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 자리는 일단 깼을 때 리스크 관리가 먼저 선행이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전저점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1만 1,300원 정도였었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뭐 다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단기로 봐도 보는 거지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에서 단기로 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그 주가가 18만 6천원까지 빠졌으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뭐 거의 뭐 3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LG 이노텍이 그렇게 쉽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좀 무거워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저점을 찍고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는 바닥은 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애플이 뭘 좀 이렇게 해 준다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조금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애플이 지금 애플 카드 포기하고 막 이러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 가정용 디바이스를 만든다니까 아마 이건 로봇일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붉어진다라면 좀 탄력이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23만 원대요. 그 가격은 굉장히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참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그만큼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라는 얘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신다라면 첫 번째는 올라가다 걸리는 자리는 첫 번째는 22만 원 정도에 걸려요. 21만 1,800원이니까 거의 22만 원 근처죠. 그쪽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거고요. 그게 돌파가 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기로 어떻게 될 만큼 그렇게 좀 탄력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LB세미콤이라는 종목이 있죠. LB세미콤 매수 가격이 8천 원에 지금 30%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우리가 구동칩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전력관리 반도체 이미지센서 쪽이잖아요. 비메모리 후공정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우리가 보통 칩 제조사에 그냥 직거래하는 기업이죠.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잘 보시면 매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포 방식이 있고요. 애프트 방식이 있어요. 이 기업은 애프트 방식을 많이 채용하는 건데 다 장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비중을 30% 걸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에다가 비중은 30% 정도 비중을 걸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종목은 비중을 많이 가져가 봤자 10%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지난해 지금 이 기업이 적자를 봤죠. 부채도 상당합니다. 부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한 종목에 30% 들어갈 때는요. 30% 들어갈 때는 반드시 흑자가 나와야 되고요. 재무 안정성이 똑소리 나야 돼요. 그런 종목에 30% 배팅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SK하이니크 같은 종목군들. 리노공 같은 그런 종목군들의 배팅을 30% 하는 거지 이 종목에다가 30% 배팅은 너무 강한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한 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한 번 급등이 나왔고 이 자리에 급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걸 기관으로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 급등이 나왔죠. 우리가 이걸 구간 차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구간 차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왔는데 오늘 반도체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8천 원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니까 8천 원 정도면 이건 전략 매도하세요. 8천 이상 가기가 더 이상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미인들이 많아요. 미인들이 많고 미남들이 많다니까요. 이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고 있다가요.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오늘 어떻게 보면 단기 1차 고점을 한 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주가가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8천 원 정도면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제가 또 히든 카드 하나 줄 거예요. 그런 종목으로 개최하는 전략입니다. 8천 원 전략 매도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APR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25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매수하셨네요.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거 APR 처음에 상장될 때 굉장히 떠들썩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매 분기 실적 고점 갱신하고 계속 이렇게 커온 기업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올해 상장했는데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시가가 따블까지는 안 갔었네요. 상당히 좀 높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 그날 바로 음선을 맞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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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굴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 매매하실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과거에 신규 상장돼서 좀 떠들썩 했다가 계속 밀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APR 같은 경우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일단 여기 어제 시장하고 같이 급락하면서 여기서 깼습니다. 어제도 한 6.9%, 7% 정도 하락했네요. 그리고 오늘도 6.6% 정도 하락했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저점 찍었던 자리를 이탈한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잣대도 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단,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공모가를 아래로 이렇게 이탈했을 때 그럴 때 한 번 정도는 좀 기다리다 보면 한 번 정도는 공모가를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뭐 좀 추가 하락을 하든 아니면 내일부터 반등을 이렇게 시작하든 간에 그 매수하신 가격대 25만 8천 원은 공모가보다 약간 위해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는 신규 상장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검증된 그런 종목으로 하시고요. 자, 이 AP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수가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하시고 다른 쪽에서 매매하기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글과 컴퓨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한 번 상당한 상승세가 한 번 시도가 됐었죠. 한글과 컴퓨터가 주가 거의 4만 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가 이게에서 급등을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갔다가 주가 지금 상당 기간 거기가 고점 대비해서, 그렇죠? 이 고점이 대략 4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요, 그렇죠? 4만 원대 주가가 거기가 지금 2만 원 가까이 내려왔으니까 주가가 지금 거기가 반토막이 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 이게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이 구간 반등 나왔잖아요. 그 다음은 다시 한 번 더 하면 기술적인 반등은 시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세가 한 번 이렇게 터진 종목이 있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이거 여러분들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기간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바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기다려주시면 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종목은 2만 5천 원 이 가격대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2만 2천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정도 있잖아요, 내일 정도. 제가 이걸 학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학대를 하게 되면요. 아래쪽에 보면 121 입행선이 얼마에 놓여있냐면요. 1만 9천 4백 원. 잘 들으세요? 1만 9천 4백 원. 여기에 내려오면 이게 지금 10%까지 있으니까 5% 있잖아요. 5%만 딱 좀 추가하세요. 5%만 딱 추가하셔가지고 이거는 얼마까지까지 가시면 되냐면 5% 추가하면 이 종목 얼마까지 2만 5천 원에 샀으니까 한 2만 3천 원 정도 되면 그게 손실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또는 또는 좀 과감하게 하면 한 10% 정도 더 추가하면서 하면 20%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2만 2천 원 정도에 매도하면 거기가 손실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제가 빠져나오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120일 입행성 1만 9천 4백 원에서 5% 추가 매수에서 2만 3천 원에 팔고 나오시든지 안 그러면 1만 9천 4백 원에 내려오면 10% 추가 매수에서 2만 2천 원에 팔고 나오시든지 그런 전략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추가 매수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추가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려면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래쪽에 보면 이게 120일 입행선이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내려오면요. 딱 한번 추가 매수 하세요. 그래서 5% 사면 2만 3천 원 10% 사면 2만 2천 원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이저셀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값 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매수하셨네요.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PCB 기판을 패키징하는 공정에 필요한 패키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대만의 TSMC도 거래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블랙웰이라는 엔비디아의 칩 그게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게 두 개 똑같은 칩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패키징을 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데 쓰이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이 되고 뭐 그런다라면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혜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패키징 기술은 가면 갈수록 아마 되게 중요도가 높아질 거예요. 다만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잘 찍혀 나오지는 않는 기업이에요. 자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가 6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매출액이 60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망치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요.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많이 이렇게 아주 크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다만 차트 모양은 되게 이쁩니다.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이쪽에서 상당히 좀 다중바닥을 기록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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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찍은 바닥 이 자리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의존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때 2월달에 1월달에 1월 말 2월 초 이때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모양 자체는 머리를 딱 드는 게 한참 기다가 머리를 딱 드는 게 참 이뻐 보여요. 자 지금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에 있죠. 자 이 가격이 얼마 정도나 되냐 하면요. 자 13,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13,5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는 뚫어주려면 강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 주가가 그러니까 뭐 한 12,500원 이상에서 주가가 좀 민기적거리면 안 돼요. 거기서는 매물 나올 시간도 주지 말고 그냥 바로 뚫어야 됩니다. 자 일단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일단 12,000원 조금 위해성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000원 위에서는 저 이게 움직이는 모습을 잘 주시하셔야 돼요. 지금 뭐 거래량도 늘어나는 게 보기는 좋습니다. 차트가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12,000원 이상 정도 가게 되면 그때 잘 보시다가요. 강하게 돌파하면 보유를 하는 거고 뭐 그 보육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16,0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강하게 뚫지 못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GST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5만 4,5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이게 나와 있는 GST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유니셈하고 같은 종목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GST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반도체 전교석차가 11등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리지라고 해서 사실 이 GST라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이 기업이 우리가 스크러버래요. 스크러버. 이거 스크러버라고 그래요. 이 스크러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스정화장치예요. 반도체 가스정화장치라고요. 그 다음은 칠러가 있어요. 칠러. 이거는요. 온도 조절 장치예요. 온도 조절. 그런데 사실 칠러에서 좀 더 나아가면 이게 온도 조절 장치니까 이게 조금 더 나아간 게 액칩 냉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뜬 거예요. 이게요. 이게 액칩 냉각이라고 이게요. 칠러에서 조금 더 나아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액칩 냉각 때문에 주가가 뜬 거죠. 원래는 원조는요. 스크러버와 칠러의 언조는요. 어떤 기업이냐면요. 이게 나와 있는 유니셈이 원래 이 기업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기업이에요. 원래는 이게 유니셈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기업이 여기 나와 있는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게 스크러버와 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있잖아요. 2년 이상 걸려야 돼요. 제가 다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액칩 냉각에서 매출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있잖아요. 2천 한 26년 정도 가야 이게 매출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좀 테마에 조금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에 좀 가까운 종목이라고 이 종목은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5만 4천 100원에 지금 매수하신 거잖아요. 크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 이거는요.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는요. 지금 돌아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아마 반전은 나올 거예요. 손실 보지 않고요. 5만 4천 원이니까 이거는 비중을 잊죠. 오늘 제가 추가 매수를 많이 이야기해드린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만약에 잘 들으세요. 내일 만약에 주가가 오늘 보면은 장중해 주가가 마이너스 3% 4만 5천 250원 그럼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은요. 한 4만 얼마냐면 4만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중해 주가가 4만 5천 250원까지 왔으니까 내일 정도 4만 6천 원 정도 오면요. 잘 들으세요. 이 정도 오게 되면은요.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니까 한 5% 정도면 더 추가 매수하세요. 5% 정도 이 정도 가격입니다. 제가 매수가를 정해드렸습니다. 4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얼마까지까지 가시면 한 5만 2천 원까지의 상승 여러 건 충분히 남아있어요. 오늘 보니까 플러스로 마감이 된 거죠. 오늘 웬만한 반도체가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플러스가 오늘 나왔다는 것은요. 주가의 세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내일 자리 4만 6천 원 정도 오면 5% 추가 매수해서 5만 2천 원 정도에서 전략 매달은 전략입니다. 이거 크게 욕심 내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종목에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이 기업에 여러분들 지금 지분을 한 60% 정도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로봇 사업도 해요. 로봇 사업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로봇 케어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GST가 내가 알기로는 성남이나 분당 이런 쪽에 아마 노인 복지에 간에 로봇 케어가 이쪽에 아마 매출이 발생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주는 겁니다. 노인들하고 식사했습니까? 운동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런 로봇인데 GST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주가도 워낙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라서 쉽게 끊길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면요. 한 5만 2천원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오면 전략 매도하세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4만 6천원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5만 2천원에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텍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만 2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매수하셨네요. 우우우 하셨는데 물렸다고 우시는 것 같습니다. 원텍 같은 경우는 고주파 레이저 의료기기 그리고 고주파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의료기기 업종들이 지금 시장이 조금 쉬거나 그럴 때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적이 잘 찍혀 나와요. 원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 재작년에 2022년도에 매출이 한 815억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1,150억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이런 거 다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좀 더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50%까지는 매출액 기준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한 30% 이상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텍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이 있더라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요. 이게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실 텐데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릴 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봅니다. 최대주주 관련되는 사람들이 팔았는지 이런 걸 자주 보는데요. 이 아이원테크라는 기업이죠. 이쪽에서 오히려 3월달에도 매수를 하고요. 2월달에도 매수를 하고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는 그런 법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매수를 하겠어요. 향후에 주가 전망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월달 3월달 이때 샀다라면 가격대는 이때죠.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아래 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때 매수한 거니까 요거 먹으려고 매수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길게 이렇게 갖고 가면서 큰 수익을 노리려고 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제반 실적이나 수금 이런 것들도 다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차트 하나만 더 보면 되겠네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 여기서 지금 현재 오늘 62평선을 아래로 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쌍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여기 급등한 거래량이 있죠. 급등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빠져나간 그런 흔적들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올렸던 그 사람들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한 25만 주 정도를 굉장히 좀 크게 매수를 했어요. 수급상황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 고점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죠. 여기는 올라갈 때도 또 한 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대는 지금 11,000원 정도예요.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거를 좀 더 긴 관점이라면 괜찮습니다. 올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로 본다면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에요. 그걸 돌파하면 12,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돌파가 안 되면 이쪽은 당분간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1,000원 정도에서 이 가격을 돌파하는지 그거 잘 보세요. 그리고 돌파를 못하게 되면 11,000원 근처에서 차익실현 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말씀드렸듯이 12,500원 정도까지 끌고 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매온테크라는 종목 있죠. 2,870원의 비중을 5%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우리가 MECC 절단 장비 커트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거는요.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종목은 매매해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주식하시면서 눈높이를 좀 높이세요. 주식하시면서 주식하는 사람은 눈이 좀 높아야 돼요. 아무 종목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눈이 좀 높아야지 눈이 좀 높아가지고 확실한 종목이 아니고서는 배팅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비중이 5%밖에 안 되지만 이 피 같은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피 같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종목에다가 5% 산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좀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재무제표 좀 보시고 제가 재무제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식하시면서 이런 것 좀 배우세요. 맨날 여러분들 전문가들한테 진단받지 마시고 스스로 이제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가요. 여러분들 이게 부채를 캐치면 이게 부채가 나오잖아요. 부채 보면 이게 부채예요. 단계사체 보세요. 72억 71억 34억 217억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2년도 13년도 다른 기업은 단계사체가 없는데 왜 이 기업만 단계사체가 있냐 이 말이 내 말은요. 왜 다른 기업은 단계사체가 없는데 단계사체가 매년 72억 71억 34억 지난해는 217억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단계사체가 있으면 매매하면 안 되는 원래 매매하면 안 돼요. 이엄 아주 이엄 이엄적인 요소는 배제하세요. 이엄 가지 마셔야죠. 이거 하나 보면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구나. 좀 공부 좀 하시라니까요. 그다음 아래쪽 내려볼까요? 제가 내려볼게요. 내리면 바로 이게 이게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래쪽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요. 이게 현금 흐름표 보시면 맨 상단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와 보세요. 2021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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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업으로 돈이 안 들어와요. 기업으로 영업활동으로 해가지고 기업에 돈이 안 들어와 3년 동안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업에 매매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기업으로 돈이 3년 동안 돈이 안 들어와서 2021년도부터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오잖아 돈이 돈이 나가잖아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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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매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종목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어떠한 테마 예측과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올라가는 것도 그건 둘째 문제고요. 기업을 우리가 놓고 봐서 이거는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하시라니까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2,827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요. 기술적으로 한번 간단히 보면 주가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타운행을 그리고 있네요. 한번 반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2,827원이니까 한 2,900원이나 3,000원 정도는 가능해 보이네요. 여기 오면 전략 다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명이 좀 재밌습니다. 재개발로 집바꾸자 이런 필명을 쓰시네요. 꼭 좀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SFA 올려주셨고요. 2만 6,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7%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재무도 탄탄한 것 같고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배당도 크고 차트상 바닥도 다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매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올려주셨고요. 전망하고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SFA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산업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그런 사업부도 좀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쪽이 가장 매출 비중은 큰데요. 자 이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힘 한번 못 써보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때는 2월 28일날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 저 저가가 10%씩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블럭딜 형태로 매각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날 그래서 거래량이 되게 터지면서 좀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바닥은 본 것 같습니다. 바닥은 본 것 같고 여기가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실적 부분들 따져봐도 작년에는 실적이 좀 많이 재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요. 올해 실적 예상치 나오는 거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 수준은 그렇게 크게 비싸다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움직일 것 같은데 시청자님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장기간에 이렇게 하락하면서 완전한 역배열로 들어간 종목들 있죠. 지금 이 SFA가 그런 모습입니다. 제일 위에 242평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120선이 있고 60선이 있고 그 다음 20선이 있고 완전한 역배열 북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물론 대바닥을 이렇게 형성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돌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충분히 나중에도 추가 매수할 시간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만 해보시고요. 62평선을 좀 돌파하고 좀 돌리는 62평선 자체를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최적의 추가 매수 타이밍은 그때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비싼 주가 아니고 실적 부분들도 좀 좋아지고 수급도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보유의견은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는 62평선 돌리는 모습을 보고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상신 EDP라는 종목이 좀 봐드릴게요. 상신 EDP를 18,500원에 10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깡통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차전지 종목군 중에서 우리가 깡통전쟁 우리가 각행이나 운행에 그 다음 캠 만드는 기업들 그 다음 또 폭발을 방지하는 캠업셈블리라고 있어요. 캠하고 캠업셈블리 만드는 기업이 상신 EDP인데 상신 EDP하고 신흥 SEC는 업종이 똑같아요. 조금 다른 업종들은 TCC 서틀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동원시스템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저는 2차전지 종목군 중에서 부품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이에요. 이게 나와있는 상신 EDP하고 신흥 SEC라는 종목이에요. 대단히 싼 가격이 놓여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요.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이날요. 이날 장중에 한 21%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날 21%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 주가가 거래량 없이 내려오잖아요. 다시 앞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요. 잘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단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은요. 조금 길게 조금 중기로 보는 종목이에요. 단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조금 길게 좀 중기로 보는 거예요. 한 몇 개월 정도.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절대 손실보기 보고 매달은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하고요. 이 종목하고 제가 상당히 좋게 보는 종목이 신흥 SAC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에요. 같은 업종이에요. 똑같은 업종이에요. 삼성 SDI의 매출이 그이가 이 종목이 왜 저평가 받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와있는 신흥 SAC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받는 이유가 이게 매출처가 삼성 SDI의 매출액이 여기에 거의 85%의 매출액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삼성 SDI의 매출액이 거의 85%예요. 골고루 매출이 일어나면 상당히 좋은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싼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나와있는 상신 EDP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시다가요.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18,500원이잖아요. 이거는 가져가시면 18,500원. 절대 손실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고요. 이거는 좀 더 가져가면 2만원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야. 저는 앞전 돌파가 나온다고 봐요. 이게 일봉차트고요. 이게 주봉차트.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차트. 그럼 주가는 충분히 이거는 여유있게 가져가면 2만원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지금 2차 전제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오는 거니까 여유있게 가져가시고 손실 보지 말고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모학 올려주셨네요. 매수가 3만 9,500원에 15% 매수하셨고요. 진단해달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2차 전지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보면 작년 말 올해 초 이때 바닥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이렇게 올라왔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2만 9,700원 찍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이 좀 변동성이 심했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로 거래 정지가 되기 하루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장중에 상당히 좀 등락이 좀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아래로 꼬리를 좀 달긴 달았어요. 자 우리 2차 전지 쪽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이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거를 뭐 안심하고 들고 가기는 저는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자 이거 아무래도 트럼프 말 한마디 하면 또 변동성 생기고 또 좀 움직이다가도 뭐 어떤 외품 같은데 이런데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쪽들을 매수를 하시려면 철저하게 빠졌을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좀 올랐을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매수가를 보면 39,500원이면 뭐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사자마자 물리셨을 거고요. 자 뭐 그러면서 마음고생이 조금 심하실 겁니다. 다음부터는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그럴 때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뭐 보유를 하신다라면 이 저 전에 찍었던 자리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게 근처예요. 그게 4만 원 근처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오면 뭐 일단 한 번 빠져나오셨다가 빠졌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조선 기자재 한 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이 있죠. 매수한 가격대가 1만 5백 원의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조선주는 사실은요. 지금 완전히 턴 어라운드 했습니다. 아마 조선주가 올해 아마 하반기 되면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우리가 조선 기자재 같은 종목분들은요. 매출 발생이 수주를 받고 난 이후에 적어도 한 1년 이상 어느 시차가 있습니다. 한국 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이런 종목분들은 아마 주가의 움직임도 좀 더더게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주가 먼저 움직이고 난 바 볼까요? 이게 삼성 중공업 보세요. 이게 나와 이게 삼성 중공업 보세요. 주가 보세요. 상당히 괜찮죠? 이거 지금 삼성 중공업을 보고 계신 차트 보세요. 나쁘지 않죠? 그렇죠? 지금 추세가 추세가 우상향이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조선주는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하죠.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조선주는 그렇죠? 조선주는 추세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기자재 종목분들은요. 이게 보시면 추세가 지금 보세요. 추세가 지금도요.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버스 날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죠? 하락 추세잖아요. 지금 버스 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국 가본이고요. 그다음에 동성화인택 볼까요? 이게 지금 동성화인택이에요. 이게 동성화인택 동성화인택은 보니까 주가가 하락 채널 버스 날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리는 바닷근에서 돌아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가본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분께서 지금 1만 5백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계세요.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내가 1만 5백원에 딱 샀다고 했었다. 이분께서는 보니까 주식을 단기로 가져가려고 산 것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이분은 중기로 가져갈 주가를 중기로 가져가려고 샀구나를 제가 생각이 드네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최소한 1만 7백원에 샀기 때문에 이 종목이 1차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2차 하락이 나오는 이 지점 이 지점 여기까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이게 지금 워낙 시장이 좋지 못하니까 최고도 이게 1만 2천원 제가 짧게 보면 여기까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짧게 보시려면 제가 한국 하반이나 동성아 행태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시려면 1만 2천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1만 3천원까지 가져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1만 2천원이나 1만 3천원 정도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고 한국 하반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동성아 행태 동성아 행탱을 가지는 사람 내가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착하죠? 같이 봐줍니다. 동성아 행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1만 3천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좀 여유있게 가져가실 분들 있잖아요. 1만 4천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가져가죠.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니까 제가 한국 하반과 동성아 행태 제가 봐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 내화를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 내화 갖고 계시다고요? 네 얼마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2만 7,350원에 매수했는데요. 이것도 물타가 지금 이 가격인데 이거 지금 참여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선절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조선 내화가 작년에 인적 분할했죠. 인적 분할해서 지주사하고 사업회사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그게 그전으로 따지자면 두 회사가 합쳐있었잖아요. 두 회사가 합쳐있는 걸 인적 분할을 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조선 내화 실적이 보시게 되면 CR홀딩스라는 기업하고 시가총액을 원래 합쳐야지 정상인 거죠. 보면 CR홀딩스가 지금 2,7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고요. 조선 내화가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실적 부분들이 이거 저거 조선 내화 하나만 봤을 때는 대개 실적에 비해서 싸 보입니다. 그런데 지주회사하고 인적 분할을 한 걸 고려해보면 그렇게 싼 주가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계속 빠졌죠. 이때 처음에 상장됐을 때가 좀 너무 비싼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금 이탈해버렸어요. 상장돼서 18,000 이 저점이 18,320원 이었었는데요. 이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이탈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 내화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지받을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조금 확대해가지고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전부 다 기술적으로 이 평선 자체도 역밸되어 있는 상태고 아래로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뚫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선 내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실적 같은 경우는 두 개 합하면 조금 그렇게 싼 주가는 아니지만요. 이 실적 부분들 이 종목 하나만 본다면 그래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느 정도 흑자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319억 정도 흑자가 나왔으니까 고기 하나만 따진다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처음에 매수를 너무 높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새로운 바닥을 잡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지금 2만 7천 원 매수하셨으면 1만 7천 원이면 손절치기 늦은 상태예요. 손절치기 늦은 상태고 좀 기다려보면 어디서 바닥을 찍든 간에 좀 이렇게 하다가 바닥 찍고 반등 나오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반등 지금 더 추가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1만 8천 원 이상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뭐 좀 그냥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려보시는 게 그게 최선일 것 같고요. 어쨌거나 뭐 다른 뭐 특별한 재료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좀 뭐 기다려보시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탈출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궁금하신 거 뭐 그런 거 조금 해결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반등이면 나오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일단 뭐 한 2만 원 1만 9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보이는데요.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좀 걸리는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만 9천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1분은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하겠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